설마? 뭐야 이거? 설마 뭐야? 어? 뭐지 이거? 빠세호! 안녕하세요 빠꼼입니다 오늘도 역시 받은 것들이 많아서 한번 까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77 아무것도 아닌거는 스킵해주고요 블랙카드 꿀키퍼 선택팩 여기에서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두 명의 토트넘 꿀키퍼가 있네요 비카리오 그 다음에 여리스 어? 토트넘 맞네 토트넘만 나오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팀이 프랑스이기 때문에 여리스로 가야겠다 프랑스 겸 또 토트넘 나중에 다닐 팀을 꾸리기 위해서 여리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스 고! 짜란! 아 여기 꿀키퍼는 공을 잡고 나오네 귀엽네 81 플러스 유러피안컵 선수팩 여기서 좋은 게 한번 나오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어? 레반도프스키 나오나? 설마? 아니쥬? 전혀 아니쥬? 밀리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정씨 한번 가보자 한번 트레이드 등펜배는 프랑스 프랑스 잠깐만 프랑스 엔터백 어? 야 맨디 약간 맨디? 어? 잠깐만 내가 레프트백이 있던 프랑스가 없는데? 무조건 사겠네 무조건 사 무조건 무조건 사 나이스 맨디 오케이 딱 걸렸죠? 레알 마드리드 레프트백 맨디 바로 넣어버린 87 야 역시 블랙은 블랙이다 그럼 전부 블랙 되네 이제 나이스 열일 수도 있으니까 열일 수도 1,888 야 2,000 어떻게 하냐? 2,000 되는 게 쉽지가 않구나 어쨌든 이제 전부 블랙이죠? 팀 너무 예뻐졌죠? 아까 킴펜배도 있었던 것 같은데 4,4,4 고민하자 고민하지마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지마 고민 고민하지마 요러면은 랑글라 백 87 김민재가 좋기는 좋구나 여기서 오브를 더 빨리 하려면 또 어떤 걸 더 해야 되나? 또 나중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요거 갑시다 또 많이 모았으니까 140장 또 달려봐야죠? 모인김에 들어가 보자잉 메뉴 연속해서 뭐 해야 되는데 메뉴? 프레스 드가자 드가 이탈리아 꿀키터 방금 받았던 꿀키터인데? 오케이 어? 안 터지다 오! 메뉴 나왔다 드디어 메뉴 추가됐어 일단 하나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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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 훈준호 야이씨 중국에서 그렇게 해놓고 중게임에 훈준호를 집어넣어? 어이 너무했네 진짜 아 다 썼다 뭐 그러면 의미있게 얻은게 없었다고 봐야되나? 안토니 안토니가 헌헬드 보다 더 낫나? 그럴거 같은데? 14명 맨유도 14명이네 이제 됐고 자 마지막으로 이득인지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요거 10개 10패로 해서 지금 36장 있으니까 딱 50까지 딱 찍어서 글로리엔 소티선수팩 83짜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거 같아요 마지막 뽑기 이제 드가자 드가보자 레길론 어? 레길론 메뉴 갔어? 몰랐네 코이비엘 서트넘 서트넘이 자주 나오네 원 비사카 달론 다 메뉴인데? 됐는데 그러면? 일단 메뉴 됐어 잉글랜드 마운트 아 마운트있다 마운트있어 황금창 얼굴 뭐야 야 이거 뭐야 장난아니야 지금? 아 이것들이 지금 황금창 뭐야 이거 장난해 지금? 게임은 제대로 구해놨고 사진이 이딴거로써? 아이씨 아 한번 더 한번 더 까지구나 대한민국이다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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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됐다 줘 갖고와 끝내자 이제 여기서 83짜리면은 이정도 레벨이 나올 가능수도 없네 메가이어도 괜찮네 에릭슨도 괜찮고 지금 메뉴니까 여기 마르티네즈도 있고 바란도 메뉴바란 같은데 이거? 그쵸 메뉴바란 메뉴가 왔네 이 팩에 대부분 메뉴구나 가보자 그러면 고 설마 뭐야 이거 설마 뭐야 어? 뭐지 이거? 공격수면은 소룽민인가? 소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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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룽민이 돼 85짜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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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달롯 달롯이 더 좋네 완비사카보다 달롯 완비사카 메길론 아 한 명이 모자라네 아 골키퍼치 보내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건 그러면 1892까지 올라가네 메뉴로 골키퍼 굉장히 빈약하긴 한데 이렇게 하면 1892까지 올라가네요 좋습니다 소룽민 포함한 토트넘 하면은 토트넘 토트넘 많이 모자라네 일단 이렇게 하면 프랑스가 1931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프랑스가 확실히 좋아진거 같긴 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거를 해야되는지 조금 저도 이제 물음표 얘기하거든요 어떤거를 얼리거나 어떤거를 또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또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해보자 렛츠고 프랑스 컷컷 성민이다 어어어 뭐야 떨렸다 나이스 나이스 야 어따줘 보여줘 아 진짜 안되네 안되네 안 돼 잡아 옳치 성민이죠 응 야 어따주냐 아 러시 아 아 아 아이 패스드래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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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네 이씨 이씨 아 이씨 아 이씨 집에다가 킁킁 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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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포구마야! 아 뭐하는거야! 패스를! 아 이거 뭐하냐? 와 이거 이렇게 끝나? 자 어쨌든 이렇게 플렉스 써 봤는데 지루가 느려서 좀 아쉽긴 하네요. 확실히 지루가 느리네 느려. 아쉬움이 좀 많은 선수이긴 하네요. 그래도 뭐 이제 프랑스도 프랑스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지금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차근차근 키워보는 것도 나쁜 생각 아닐 것 같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좋은 선수가 딱히 없네. 그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해야되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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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